지금부터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살이 찌고 빠지는 문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예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세면대가 하나 있어요. 이 세면대는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세면대에 담기는 물이 바로 에너지죠. 세면대에 물이 들어오는 건 음식을 통해서 몸 안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 세면대에 담겨서 저장된 물은 우리 몸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의미해요. 이렇게 저장된 물의 대부분은 우리 몸의 체지방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배수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건 몸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 하나. 이 세면대는 단순히 물을 받고 내보내기만 하는 수동적인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면대 안에는 아주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기능 중 하나는 세면대가 적절한 양의 물을 담고 있을 수 있게 조절하는 겁니다. 이 세면대 시스템에 물이 바닥나게 되면 세면대는 고장이 나요. 그래서 세면대는 언제든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적당한 양의 물을 담고 있을 수 있게 조절을 해요. 이를 위해서 세면대는 수두꼭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의 양에 맞춰서 내보내는 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혹시나 물이 너무 많으면 밑으로 물을 조금 더 많이 내보내고 혹시나 들어오는 물이 적어지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줄이는 거죠. 이 세면대의 주인은 철수예요. TV에서 어떤 전문가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 게 건강에 좋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철수는 매일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세면대 위에서 머리를 감다 보니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 올씩 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세면대에 담긴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언젠가부터 물의 저장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물이 너무 많아져서 세면대가 자꾸 넘치고 있어요. 철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면대 다이어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철수는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세면대에 왜 이렇게 물이 많이 쌓인 걸까요? 제 세면대는 유독 물이 쉽게 차는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 무엇인가요? 전문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철수님께서 물을 너무 많이 트시는 거예요. 물을 많이 틀면 당연히 세면대가 넘치겠죠. 생각해 보세요. 세면대에 담긴 물의 총량은 들어온 물의 양과 빠져나간 물의 양의 차이와 같아요. 세면대 물의 총량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철수님이 물을 너무 많이 틀었거나 내보내는 양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는 이런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철수씨가 할 것은 이거예요. 철수는 전문가의 말대로 물을 트는 양을 줄이고 물을 한 번에 많이 받지 않고 천천히 나눠서 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바가지로 물을 퍼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대로 하니까 한 달 만에 세면대에 담긴 물의 저장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철수는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고 있고 세면대에는 머리카락이 조금씩 더 막히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뒤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게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철수가 세면대에 물을 트는 양을 줄이고 바가지로 계속 퍼낼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철수가 물을 정상 수준만큼 틀기만 하면 다시 물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며칠만 쉬어도 다시 물이 쌓입니다. 철수가 세면대 다이어트를 했는데 요요현상이 일어났네요. 철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비만과 다이어트를 바라본 방식을 단순화한 모델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답을 해주세요. 첫번째, 세면대에 물이 차는 현상은 문제의 원인인가요? 아니면 증상인가요? 두번째, 주관식이에요. 문제 상황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세번째, 이것도 주관식이네요.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에 영상들을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벌써 답을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그 답을 확인해볼게요. 다이어트 읽어주는 남자 최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